우정 튼튼기업 다캉 집게핀 집게핀입니다 일단 마음이 드죠? 예뻐요 제가 이 집게핀으로 머리를 싹 틀어서 묶잖아요 제가 많이 애용하는데 제가 이 시대에 모든 것을 묶어서 딱 잡아버리겠다 저도 잡아버리겠다 너도 말한 게 왜 갑자기 말했다? 네!!! 아니.. 잠시만.. 러시아 피카가 안 왔어요? 오오.. 나.. 이 자기는 좀 비자 이게.. 이게 진짜 작다 하거든요 이.. 이게 또 쳤다고?? 러시아 피카보다? 널리.. 내가 이름을 내고 나 머리가 길었어 사실 이렇게 변하고 아니요?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예뻐요 예쁘긴 하죠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사회생활이라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게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지치고 지치고 힘들어 뭐지? 많이 우잖아요 Are you serious? 우리 뭐예요? It is what it is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네 내 고민을 제가 누구에게 말하고 싶고 그쵸 그쵸 꺼려내고 싶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어? 그런 고민을 어? 어때요?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노래 듣는 거 아닌가요? 그거 맞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음악이 아니에요 이거? Not again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? 무이색한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음악을 음악을 듣는 거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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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주아 씨가 이거 끼고 잠들었는데 일어나라고 했는데 주아 씨가 안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 제가 오늘 봤습니다 일할 때도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영훈이가 지킥이 올라갑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다음 가시죠?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